기억해줘야죠 이게 또 보이스트로 출연하시면서 뽕끼 마튼이라는 말도 붙고 그랬었죠 진짜 강렬한 인상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경민씨 음악 뿌리가 어찌 됐든 락 아니겠습니까 그런게 좀 있었죠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이런 트로트에 도전을 한다라는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도전이기도 하고 약간 재밌는 취지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가수활동하던 사람을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수든 탤런트든 가수도 트로트했던 가수들이 아니니까 트로트를 한번 찐으로 정말 여러 연예인들이 한번 실력을 겨뤄보면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그건 되게 재밌다 신선하다 이래서 되게 편한 마음 어렵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단 한 거였죠 편한 마음으로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하시던데 아니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아니 예전에 뭐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끼리 무슨 뭐 노래방 가서 트로트를 부른다던가 뭐 이렇게 MT를 가든 뭐 하든 이렇게 어릴 때도 젊을 때도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전체 막 부르고 신나게 노는 자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랑 이걸 정식으로 제대로 불러보자 이러고 하니까 안 해봤던 거니까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 선배 분들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음악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도 많잖아요 되게 고생했겠더라고요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공부가 됐죠 이제는 아예 경연 프로 참가들에서 코치진으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전국 트로트체전이란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아 예예예 트로트에 이제 아예 관심을 아니 아 그건 아니냐 나의 절반이 피는 트로트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구성을 하다 보면 100% 트로트를 하고 있는 그 젊은 가수만 하기에는 너무 또 간조롭고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고 싶겠죠 제작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적합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불의의 명곡이라는 일종의 그것도 경연 프로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 나름 뭐 터질 때가 했고 그 다음에 가수 경력도 꽤 됐는데 마침 또 트로트 프로그램도 직접 했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가 아닌데 왜 거기에 있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게 뭐 중국집인데도 육개장 파는 집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그런 거라고 보면 뭐 트로트 가수가 아니지만 저랑 황치열 군은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일본 sandra You after 油 Come SE